안녕하십니까 이게 뭐예요? 이게 바깥 목살끼리 그 다음에 오일 파스타 피스톤 토스트 들어간 거고요 이게 이제 간바스타 오 맛있게 생겼지 그 다음에 미국식 잠발라야 그 다음에 잡채 이게 로스트 치킨, 로스트 타워 오 맛있게 생겼네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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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프렌치 닭간쌀 치즈 요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바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그 동아리에서 만드는거죠?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만들어서 무료로 제출하는거예요 무료로 주는거죠? 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가 만든 메뉴는 뉴욕치즈케이크고 겉면에 이제 설탕을 뿌려서 터치로 가열해서 블레이즈를 했고요 이제 바에 있는거 생크림은 이제 요거트 생크림으로 뉴욕치즈케이크에 치즈가 느끼할 수도 있어서 요거트 생크림을 선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아이씨 아이씨 치즈케이크 그렇게 되는거죠? nice 나는 송터리가 it 아이씨 나는 송터리가 받은 사람 거 라이브 아이씨 강동구 이거 지금 그리고 모두 성적을 켠다 그러면 45분